궁중 내의녀 출신 애종이랍니다. 저를 두고 소위 대장금의 재림이라는 물에나. 참! 지구로 그랬다니까? 애종이 거기서 내의녀를 투철하게, 내의로 최악의 실수로 실수. 그녀는 궁이 어찌 들어가면 제대로 알기나 하는 거예요? 애종과는 어떤 사이셨습니까? 아니, 난 그런 사람 모르고! 절대 모르고! 내의녀를 방식으로 찾아와서는... 제 능력을 보여주고, 의의녀로서의 명의를 높이기 위해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능력을 보여주고, 의의녀로서의 명의를 높이기 위해